안녕하세요. 드론토아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차에서 어제 월마트에 갔는데 RM 인디구 앨범이 딱 있더라고요. 제가 위버스에도 시켰는데 그래도 캐나다에서도 하나 사고 싶어서 어제 구매를 했습니다.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제가 한 손으로 들고 찍는 거라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. 너무 이거 지금 그냥 음원으로 너무 잘 듣고 있는데 CD가 있으니까 제 차는 좀 오래된 차여가지고 차에서 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짜잔! 짜잔! 우와! 멋진 이 플라로이드 사진이 우선 있네요. 그리고 오 포카가! 우와 이게 지금 인디고 재질이에요. 청바지 재질, 데님 재질. 너무 멋지네요. 한번 펴볼게요. 짠! 아 포카가 아니군요. 그냥 레코드 오브 RM 인디고. 음 이렇게. 그리고 얘가 CD 같죠? 안에 이렇게 CD가 들어있고요. CD는 이렇게 깔끔하게 하얗게 생겼네요. 그리고 아 이거가 그 그 윤화백님의 그림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럭서. 와 뭐가 되게 많네요. 그리고 얘는 포스터. 아 멋있다. 너무 잘 어울리죠? 옷도. 포스터가 이렇게 딱 좋은 그걸로 되어있고. 이게 지금 자켓 사진 찍은 앨범 같은데. 자 우선 뭐가 있는지 볼게요. 아 이런 오 멋있습니다. 발만 이렇게 또. 이렇게 사진이랑 이 미술 그 작품이랑 이런 가사랑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아주 멋있네요. 잠깐 얘는 랜덤 포카가 없나요? 제가 뭘 아 놓쳤나요? 없는 것 같은데? 없나 봐요. 아무튼 그러면 포카가 설마 안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? 그거고. 아 이게 포카인가요? 손인데 그냥?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